활동을 지금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나성이가 부릅니다. 기다려 인생아! 그리고 여인 두고 연달아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나성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 줄래 내가 아직 돼야 할 듯 너무 많은데 날도 시행원 없이 이렇게 가버리면 날 말이 없던 나라도 할 말도 많고 할 일도 많아 아직까지 못다한 게 너무 많은데 미련도 많고 아쉬움도 많아 아직까지 못한 게 많아 기다려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부모님께 하지 못한 일이 많아 기다려 기다려 인생아 기다려 내가 아직 못한 게 많아 기다려 내 인생아 잠시만 기다려줄래요 내가 아직 해야 할 때 너무 많은데 말도 없이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가버리면 나의 날은 어떠하라고 할 말도 많고 할 일도 많아 아직 아직 못한 한계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도망고 아쉬운 듯 말아 아직 아직 못한게 많아 기다려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共に게 하지 못한 일일이 많아 기다려 기다려 인생아 기다려 내가 하지 못한게 많아 내가 하지 못한게 많아 할 말도 많고 할 일도 많아 아 아 아직까지 못한게 너무너무 많은데 미련도 많고 아쉬움도 많아 아직까지 못한게 많아 cualquier disasters 기다려 어유 Ergeb 그 sensors Eyes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곡 여인입니다 나이는 바람에 취해버린 꿈처럼 가로등 위에 있었죠 여인이여 헤어진 빈노를 어떻게 막으셨나요 어대는 밤거리에 홀로서 그림자를 바라보았죠 여인이여 헤어진 창문은 왜 다루셨나요 그댄 왜 긴 긴 밤에 한번도 창가에서 기대서 있는 모습이 내게 보이지라 왜 잊으셨나요 어제는 밤거리에 홀로서 그림자를 바라보았죠 여인이여 헤어진 창문은 왜 닫으셨나요 그댄 왜 긴 긴 밤에 한번도 창가에서 기대서 있는 모습이 내게 보이지라 왜 잊지 않나 왜 잊으셨나요 왜 잊으셨나요 네 신인 가수 나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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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